아, 내가 공격을 해외다. 아, 내려와. 성광으로 놀래켜줘야지. 성광 받아라. 아, 100호 있자? 아, 100호 있자? 아, 100호 있자? 아, 100호 있자? 다이어트 두께로요? 많이 먹으면 됩니다. 어? 아니 음식을 안 가리고 적게 먹으면 됩니다. 차 많이 오네. 먹이 쏠까? 내렸어. 왼쪽에도 있는데 탄을 내렸거든요. 버거기 타면 말고 아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애 아마 자기장 안에서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. 안녕! 청소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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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지금 샷건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샷건 안 들고 있네. 어? 어? 다음 자기장도 내 앞이다. 내 앞으로 와야 된다. 내 앞으로 와야 된다. 어찌하든 간에 내 앞으로 와야 된다. 얘들아. 얘들아. 저기 있네. 한 명. 한 명. 한 명 뒤졌고. 두 명. 괜찮아. 어차피 다음 자기장. 내 앞이야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들고. 서로 하나. 대단히 해. 저렴한 거. 내 자리에 숨겨یا. 우디 grote. 4배율이 또 죽을까? 오예! 1등! 미친놈아! 한 명 있다 있어 1등! 어디갔어? 얘 말고 머리 꼈었거든요 안 돼 여기서 뒤집히면 안 돼 너는 여기서 뒤집히면 안 돼! 응 망했어 좋겠어 여기 바로 앞이 차확정스폰이니까 일단 가보죠 저기요 와질래요? 어! 버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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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을 위해 버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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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까지 타고 간 다음에 보트 찾을까? 어! 앞에 다시야 한 대 쫓아간다 오! 유에이즈! 왜 여기다 다시야 있네? 이 건물이 있다 아! 건너가야 돼 건너가든지 보트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보트 있음 보트 타는게 제일 좋은데 보트 타는게 제일 좋은데 근처에 보트 없나? 없네 수영하자 수영하자 수영하는게 나아 뭐야 바로 앞에 한 놈 있는데 이게 뭐야 잠수인가?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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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 맛있는 고라니 좀 더 땡깁시다 호잇 온다 맛있 맛있 아 들고 있는게 없네 뭐야 그지네 아 나 쏜다 저기 있네 지금 쟤도 빼야돼 아까 SK에서 쏘는 애가 쟨가 보네 초소에 있으려나?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 내 쪽에 가깝다 이 쪽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가까워 이 쪽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앞에 한 명 여기 발소리 이 앞 건물에 들어간 것 같아 이 건물 좁은데 아홉 명이나 살았네 이 건물은 마이크로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네 저 앞에 건물 한 명 들어왔다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와 이거 샥번하고 우지 들고 있는 사람 너무 유리하다 이제 시가전이라서 저기 건물 금방 쟤 들어간 건물 있잖아요 저기 가야 되거든요 바로 오른쪽에도 한 명 있네 어 몇 명이 되버렸네 어 뭐야 나 혼자 남았었어? 아 금방 나 내가 쌌던 애 걔는 자기장 밖에서 뒤졌나봐요 너무 안 들어갔어 1대기네? 뭐야 여기 이 건물로 몇 명 들어간지 봤어요? 이 건물로 개많이 들어갔어